안가고 우측할거에요 피오라 라인 같이 밀어줄게 한 번 미드? 이 쪽 무빙! 이 쪽 무빙! 이 쪽 무빙을 할게 아 나이스 아 미안 이거 이쪽도 시야 뚫어야 돼 우리 이쪽도 시야 한 번만 와드나 치워 와드나 치워 내가 치울게 저 안에 있어 저 안에 이럼 또 미드 한 번 받아먹어야 돼 어 그래야 돼 이번에 미드 밀고 파론 쳐도 될 듯? 이번에 바텀 쪽으로 갔다 어